세어게인 무명거죠, 시즌2. 세미파이널 마지막 조, 마지막 가수입니다. 심장 터질 것 같아. 심사위원분들 준비가 되셨다면.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나 몰라. 5개의 어게인으로 신유민 가수가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너무 아쉽게 하나의 어게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. 너무 어려웠어. 괜찮아요, 여기. 사실 유민 씨가 여태까지 했던 그 어떤 무대보다 최고의 무대였어요. 보컬과 음악과 무대에 보여지는 모든 것까지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안 누를 수가 없었던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세미파이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파이널에도 올라가게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파이널 무대에서 저의 또 새로운 모습,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생방 간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소영 가수님의 소감도 한번 듣고 싶어요. 저는 솔직히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. 그런데 패절벌전을 한번 해 보고 싶기는 했어요. 좋아, 좋아. 믿고 있었나고요. 그러면 신유민 가수님은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뵙도록 하고요. 김소영 가수님은 한 번 더 패절벌전에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